자이언티도 한마디 좀 예 어 일단은 저도 되게 신나는 음악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니까 히어리 형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최고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최고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오혁 씨도 한마디 좀 해주세요 디스코 좋아하지 않으세요? 디스코 좋아하지 않으세요? 예! 디스코 좋아하지 않으세요? 예! 저희가 원래 리듬이 디스코잖아요 이불 열었어 이불 열었어 디스코 좋아하지 않으세요? 이불 열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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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나대로 음악까지 야 이거 슬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댄스야 아 이거 어떡하지? 춤 한 번씩 춤을 하면 안 보여요 아 그럼 저 조금만 좀 부담을 좀 드려도 됩니까? 약간 디스코 외계 좀 약간 예? 저희가 춤 담당이 있어요 아 그래요? 아 누구예요 누구예요? 이누 이누가 이누씨 와 팀 잘 출생겼다 자이언티도 괜찮겠어요? 아 뭐 자이언티까지 세금 남아 옛날 음악으로 런던 나잇이네요 아 잠깐! J1P 요! J1P 유대남께 춤을 응용해서 추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추시지 않아요? 네 맞아요 한 번 보여주세요 맞아요 왜 그래요? 우와 ich hangara oh oh 야 이쁘가 맞지 이거 진짜 이혼 오 야 이쁘가 맞지 와 진짜 맞힌다 다이어트 다이어트 나이어트 맞어 오어 어 느낌이 들어요 3년만 더 해야지. 느낌있어. 3분정도 앞으로. 제가 이거 정말. 죄송합니다. 이게 저 괜히 진짜. 뒤에서 안아주세요. 눈 감으시고. 일단 죄송하다. 그냥 제가 한 번을 선택할게요. 네. 제가 한 번을 딱 선택하겠습니다. 자 하나. 네. 둘. 셋. 오랫동안 꿈꿔왔던 꿈이냐. 꿈이지냐 자기 꿈이냐. 아주 대세냐. 춤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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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원없이 춤을 출 수 있는 안무와 음악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원래 리듬이 뒤속을 때. 아 개군무. 입을 열었어. 최고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. 아 이거 어떻게 하냐. 춤춤춤춤춤. 신진시 형. 가위디스. 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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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.